자 4초 갑니다 4초 앞으로 밀어주고 다시 한 번 코너킥 이어지는데요 지금 하석주 감독이 심판할 때 4초 됐는데 왜 파울 안 부냐고 지금 막 얘기를 합니다 4초가 지났는데 지금 아 지금 4초 지났는데 아 이게 뭔가요 아 지금 4초 지났는데 아 이게 뭔가요 다시 한 번 한 골창 이민혁 이민혁 헤트트릭 이민혁 헤트트릭입니다 이민혁이 3골을 기록합니다 헤트트릭까지 하는군요 민혁 선수 자 이대로 물러나지 않겠다 이민혁 몸을 날리면서 지금은 세용 선수와 민혁 선수가 눈이 마주쳤습니다 진짜 저거를 기가 막히네요 이야 저 사이를 뚫었어요 저 사이를 뚫었어요 이야 저 사이를 뚫었어요 자 아직 경기 모릅니다 1분 37초 경기 결과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네